안녕하세요 여러분. 인기 유튜버 성구입니다. 오늘 좀 착잡한 마음에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최근에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태권도 선수들, 태권도 배우니 태권도 운동선수 3명이서 어떤 일반인 남성 한 명을 패가지고 죽였다고 하더라구요. 사람들 많은 골목에서 그냥 끌고 가서 잡아서 한 10분간 패답니다. 그래서 이제 죽었대요. 그냥 도망가지 왜 끌려갔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잡혀서 끌려갔대요. 저는 그렇게 깡패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쫓아와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거든요. 깡패들한테 몇 번을 걸렸는데도 그냥 같이 도망쳐가지고 다 살아왔습니다. 저는.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겁이 좀 많아서 깡패들 그림자만 보고도 저는 그냥 도망갔어요. 근데 그분도 좀 되게 많이 아쉽게 안타깝게 됐습니다. 그렇게 또 여러분들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 무기로 컴파스하고 곰봉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. 가방 속에 컴파스와 곰봉 넣고 다니다가 깡패들한테 잡히면 이제 컴파스로 찌르고 곰봉으로 이제 머리통 후려치려고 근데 한 번도 안 잡혔네요. 저랑 같이 도망간 친구 중에들은 잡혀가지고서 맞은 학생들도 있는데 저만 일단 안 잡히고 일단 도망쳤어요. 항상 빠르니까 제가 그 당시 뭐 축구할 때 보면 거의 혼아우드처럼 달려나갔으니까요. 워낙 빨랐죠. 같이 도망가도 저만 살고 나머지는 잡혀가지고 연락에 맞고 다녔습니다. 아...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.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... 저도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서 뭐...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긴 합니다. 뭐 제가 누구한테 맞은 건 아니고요. 좀 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. 이런 것과 관련하여 폭력과 관련하여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이 좀 많이 안 풀리면은 그 몇 명을 죽이려고 생각은 좀 했었어요. 먼저 도 한번 올렸지만 이제 블랙 리스트 다섯 명이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긴 한데 이건 뭐 농담은 아닙니다. 제가 인생이 정말 잘못되고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을 때 자살하기 직전에 혼자는 안 되니까 몇 명 이렇게 한 다섯 명 정도를 이제 제가 추려놨었죠. 반드시 이제 이렇게 좀 처단하고서 가야 되겠다라고 다행히 요즘에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제가 좀 마음의 좀 안정을 되찾았고 그나마 좀 성경책 읽고 늘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분노심이 좀 많이 사그라진 것 같아요. 이런 기사문 뉴스를 보면 굉장히 좀 분노가 들죠. 여러분들도 태권도 배웠다는 놈 새놈이 가서 멀쩡한 남자 하나를 잡아다가 죽였다는 게 좀 세상은 항상 무서운 곳이라는 걸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시고요.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걸 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제가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.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. 그분은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 새놈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십적되고 있었대요. 태권도 했던 놈들이. 그래서 그걸 말리다가 보니까 이놈들이 그냥 끌고 가서 그래서 끌려가서 맞았답니다. 저 같으면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끌려가더라도 저는 소리를 지르든가 살려달라고 하든가 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도 되게 좀 안타깝고 저는 정말로 학교 다닐 때 깡패들이 하도 많아서 정말 주머니에다 컴퍼스하고 곰봉 같은 것도 일종일에 얹다 넣고 다녔어요. 곰봉이나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은 학용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수 저기 뭐지 그거 특수 무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거에 아니라 학용품이죠. 그래서 이제 누가 오면 컴퍼스로 눈가를 찍든가 성대 쪽 목젖을 찍어버리려고 제가 늘 마인드 컨트롤 아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다녔었습니다. 쓰러지면 그 상태에서 곰봉으로 머리통 뒤통수 치고 도망가려고요. 물론 상상으로만 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늘 밤길 조심하시고 누구와 시비 붙으면 일단 도망가세요. 저도 뭐 술 먹고 제가 시비 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시비 붙은 거 말리면서 저도 이제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술 먹는 사람은 일단 피하려고 하고 일단 뭐 술 먹다가 시비가 붙으면 전 무조건 도망가려고 합니다. 마음은 도망가자고 하는데 이제 머리는 도망가자고 하는데 하다 또 술이 취하면 또 이제 좀 그쵸? 욱하는 성격에 싸우다 보면 또 일 터지고 사고 터지는 겁니다. 그럼 또 조지는 거죠 뭐 술 먹다 우리 편이 싸운다 무조건 도망가려고 합니다. 더 이상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편이 실컷 맞게 놔두고 저는 도망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. 늘 그렇게 제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연루되지 말자. 저는 뭐 싸움 말리다가도 싹 다 후려페 후려페 했다기보다는 뭐 뭐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꼭 시비 붙지 말고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먼저 좀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항상 먼저 좀 피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. 그리고 잘 기록해뒀다가 블랙리스트에 정말 인생이 안 풀리고 이렇게 죽기 직전에 죽이세요. 가서 그냥 저는 지금도 아직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잘 풀려서 모두 용서하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가서 뭐 죽여야 될 수도 있겠죠.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참 그 왼수를 사랑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. 다른 건 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데 왼수 같은 사람 몇이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. 이게 좀 요즘에 이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가 부르면서 어쨌든 미친듯이 이렇게 좀 믿음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극복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이 길어졌네요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울에 왔는데 어쨌든 오늘 또 외대 앞에 통탁 가면은 운동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참 그 영상 찍기 힘듭니다. 운동하는 모습 그래서 뭐 어쨌든 가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어쨌든 낮에 또 영상 하나 찍어 드리겠습니다. 모두 이제 또 즐거운 또 주말 밤인데 즐거운 꿈꾸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